아이고 덥다 거 좀 큰일이로고 한 30년 시면 애기들이 여성네 나라가 휘청거리지 이거 애기들 어떻게 장기 세월이 지나면 시집장계들과 애기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라 어떻게 애기들라는 남신고 당연한 거나마나 요새 애들 미신 시집장계들 안간 혼자 살켜넘은 건 선언들을 어몽아방신디 희엄쩨니 임수기기 아니 아이 가는 거사 인형내 자유주만은 결혼한 아이들은 무사히 얘기를 안 낳아 개논게 아이들 키우메 좀 옛날은 그저 아이들 낳아두면 아이들 양으로 다 컹허덩 컹헌세상도 살았주만은 요새 아이들 주름에 그 뒷바라지에 뭐 공부시기국 이것저것 저거 터져네 난 그자 아이고 나 하지마란 그자 두간만 잘 살줘요 그자 그것도 다 설레부는 두갓들도 요새 아이들은 이제는 난 이거 걱정이 이거 아닐 수가 우수다게 경헌이까 나가보기엔 이거 집들이 너미 널러 집들이 그자 방혼칸에 삼방혼하만 타깃인 옛날 집으로 생각하면 그자 뭐 아이 나자리당도 자동적으로 혼하식 들어서고 해삼사 어떤 뭐 집이 너미널라 해삼사라마나 집이 너르나마나 요새 아이들 참 얼마나 그거 세상 삶이 어려우는 그거 아이들 낳는 것도 다 포기해불국 시집도 안갖혀 장개도 안갖혀 멍들 그자 혼자만 이녀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도 영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저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도 쉽게 생각하고 싸워도 그저 서방각시가 싸움인 옛날에는 칼로 물베긴 했지만 요새 미신 뭐 각자 뭐 각 방에 들어간 사람을 거 말이엇 이거 미신 말은 막 나와버렸다만 넌 어디 거실에 강자나 난 나방이 저끼 영해노니 이게 문제여 옛날 어른들부터도 부부샤움을 해도 절대로 또로 솜짜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여 우리 어마어마을 항상 강조했어 강조하나 마나 말 나온 지망이 아방도 나영양 곶갈릴 게 있수다 아방도 이젠 양 그저 술론잔해영 들어오면 그저 드르릉드르릉어멍 또 원치냐근 또 덥된어멍 그저 에어컨 와랑와랑 돌려 나 그저 끄민 또 돌려 아이고 그 선풍기라도 돌립사겠나 바싹실리완 못잡고다 민 그저 인혁은 입을 칭칭하게 몸에 감아둠서 그저 리모컨 돌려 그거 에어컨 틀어 아이고 그거는 나가 어디 조군방으로 이사를 가나 아방이 조군방으로 이사를 가나 이사비용은 나가랑 헐꺼나 강의영 우리도 양 방을 또로 써놨던 이사쿠다 이거 온도하니 마장 못살쿠다게 아니 그것도 허설령 돌령 영 선웅한 기운이 돌민 선풍기도 영영 돌리고 거멍 자사주 그거 그저 인혁 술먹엉만 그저 몸에 열나고 와랑와랑한 그저 리모컨으로 그저 누뜨림도 아이고 참 냉장고도 그런 냉장고고 어쭈 언치냐 나 바싹으른 양 어떤건중 아람쑤가 미시거 부부가 미시거 두가시 미시거 어 똥방 쓰미나 아니더고 미시거 칼로 물배기 허이에도 혼방에 살아사주 그것도 온도가 맞아서 혼방에 그저 드러눔서 고찌 사는거주 나도 양 어떤 조군방으로 나가 기어나나 아방이 조군방으로 이사를 가나 어떤 경허지마랑 방을 고칠마랑 저 박거래에 집을 오나 지시라느니까 나 다 필요없고 나 방만 오나 통만들아줘 나 그래 키워나 크라 아방이 능력이 끌랑 그디게 집지성 삽사게 조군방 무사 조군방이 형 저 방들 조관 그디 방이 형 나 다 치왕 트래비 형 형 나 다 설치해주고 에어컨도 그 방들에 다 이전해 형 돌아주고 거 크메 아방이 그래 가나 아니 아방이 이방이 시켜넘이 나가 양 그 방으로 기어나나 그럼 헐끗난 저 오늘 고 갈로 크메 아방이 그걸 킬정 없어 어디 집지성 또게 어디 박거리 형이시고 이어 또 휘하장장임 수각에 이심방들 내부러둔게 난 곧든 집 안에서는 또루 있질 못허카라 겨게도 서방 각시가 이사룸아 어 아예 갈려놓던 갑신 숨실러기 전해사 겨게도 곧지 이사진 두개방 아이들이라든가 어떤거당 보면 겁비신 나이 먹은거네 검번 선육이냐 아이고 아방 언치냥 점냥 나 점쫑이 나심정 할까보다 하도 그자 이거 좀 못잔 아방 그자 드릉드릉 하당 인 박박 굴고 똥은 빵빵 끼고 그에 나 어제 저 마당이 몇번이나 나간 쫑쫑어먼 가위 성가시게 헌중하람 수각이 좀 다 깨분한 아방은 그자 인혁 술먹어고 난 그자 잠잤지만은 나 좀 헌숨 잔중하람 수각이 아영영 보나는 착착 잘만 자는거 닮던디 어땅이온 좀물 못잔 이거 양 몇번 걷어 참은거 닮아 나도 아치기 일어나난 이거 모먼 그자 이거 감기지운산디 에어컨 하도 보름쎄요 누난 원 지침만 해지는거 닮고 아방이 죽은 방으로 이사가켜넘에 나가 이사비용 부담어용 다 설렁 안낼거고 오늘 저 결정을 해온 어떤 구불 바삼지 크우다기 친구간에랑 가거라 친구간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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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쥬 친구가 아니라도 조금방 이사가는건 암흥 친구안에랑 안돼요 동치들아 다 나 저 세간들 다 설렁 그 조금방에 다 그자 이에다 줄거나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